현대차가 아이오닉9 공개를 앞두고 북미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1일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9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LA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은 미국 내 대형 전기 SUV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9은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실내 공간과 500km가 넘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아 대형 SUV EV9이 미국에서 흥행한 만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흥행에 성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EV9 출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현대차가 최초 사멸대형 전기 SUV를 선보이는 만큼 EV9과 비교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표진수입니다.